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두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. 저희 스승님이죠. 그리고 제 제자 휴닝카이와 악기 천재 최수빈이 있는데 티타임! 신기해? 신기하죠? 그 피아노도 다 할게요. 이 피아노도 다 찍고 이 피아노도 다 밖에 그냥 한 바닥으로 그냥 한 바닥으로 스타키호 문자에 드릴게요. 째르는 소리가 막 이렇게 러비퓨 아니에요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티타임! 아멘 아멘